됐었으면 육아마을의 대표 할머니분들을 한번 모셔볼게요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할머니. 안녕하세요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두 분이시나, 또. 아, 세 분. 오늘은 세 분이서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 분이서. 오늘은 네 분이서. 세 분이 가겠어? 네 분이 무슨 걸그룹 같으셔. 네. 핑클. 동아는 잘할 수 있지? 형만이 잘하면 되죠. 할머니, 우리 팀에 정동원이가 있어요, 우리 팀에. 오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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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이, 이뻐라. 팬이에요. 이뻐. 아유. 아유, 이뻐. 케린이 마늘 많이 이쁘다고 그랬어. 아유, 이뻐라. 답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동아이한테 답 좀 알려주세요.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나를 안 반가워주거든. 본사 반갑네요. 제일 배우 똑같아요, 어쩌면. 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마졌어? 그러면 이제 우리 갈퇴근에 또 이익영 트로트의식. 또 이익영 트로트의식. 이제 우리 팀. 왜 이렇게 말할 때. 어. 아. 이경아. 야, 나봐. 야. 이 정정 뭐야. 아. 야. 뭐야. 미안해요, 몰라. 맞다. 아, 알겠습니다, 어머네. 너무 반갑습니다. 아. 프라이데이